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5일자 실시간 주식매매 방송 300만원으로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 해외선물 크루드오일 실전매매 방송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딩방송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프로젝트 잘 운영하는지 보시면서 참고하시는 그런 방송 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도록 하죠. 자 먼저 이렇게 44.13달러를 짚고 반등했던 52달러까지 반등했던 주가가 피보나치 소정대에 의하면 38.2% 50% 61.8% 47.14 라인을 깨고 다시 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만 6.18 지역도 깼다는 것은 상당히 하락폭이 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피보나치에 대해서는 주식기초강의 그리고 주식생초보탈출기에 제가 내용들을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하락추세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상단에 보시면 51선이 48.76 그 위에 또 21선도 있고요. 지금 51선인 48.30정도 라인 그리고 이 저점구간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자 자 자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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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사자 주문입니다. 매수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ش attraction προ시장 Prix cdc 4 5 6 9 10 10 11 13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맴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수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사자 주문입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사자 주문입니다. 매수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hectare venturi, ING? amiran? amiran?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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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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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151만 2천원 수익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간중간에 제가 멘트를 좀 했었는데요. 이렇게 단기 바닥 짚고 올라간다고 콜로 접근하기보다는 아직까지 하락 추세에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푸스로 접근하는게 매도로 접근하는게 훨씬 낫다. 그런 말씀 드렸구요. 저점이 어느정도 지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짧게 짧게 끊었습니다. 순식간에 10틱 20틱 반등하기때문에 챙기면서 차근차근 챙기면서 갔거든요. 조금 더 길게 가져갔어도 좋을 뻔 했습니다만 미련 없습니다. 반대상황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련없이 오늘 하락방향으로 잘 매매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닥터 KTV 많이 구독도 좀 해주시고 주식기초강의, 주식생초보탈출기, 실시간 주식매매방송, 하이라이트 이렇게 4가지 컨텐츠 있으니깐요. 여러분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8시부터 방송 실시간으로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관심있으신 분들은 접속하셔서 같이 실시간으로 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부분들 또 이야기도 좀 나누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또 내일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